뉴스바오 등호 김택중 칼럼, 개묘년 새해, 창바리 새해를 맞는 다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음력정월 초하루 토끼의 해인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성취를 이루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뜻깊게 한 해를 가꾸어 가보십시다. 내가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토끼의 행태를 보면 참바지런하고 새끼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런 토끼는 금면하고 영례하며 다산으로서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금면과 풍요가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도전과 성취는 자연스레 따라오겠지요. 금년에는 나이 듬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의 내외면을 다듬고 확장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깊은 이념 사상인간 세계를 만나 나를 다듬고 외연을 확장하는 새 국면을 열어 가봅시다. 그것은 기존의 나를 뛰어넘는 가보지도, 잊지도 만나지도 생각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창발의 새길입니다. 참 어려운 길이지요. 말만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지탱하고 형성해온 너빈습 습관 굴레 등을 천천히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혁파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것은 내 피부를 벗겨내고 새롭게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생애를 최소의 범주 안에서 유지하고, 최고의 효율적인 삶을 위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에 묻혀 온 수에서 놀다 데워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의 세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인 게으름 테만 나태없습에서 분연히 벗어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성찰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봅시다. 그것은 나만의 주관적인 안홍과 평안과 만족에서 벗어나 좀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나의 인생여정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이승이 험악한 펄 바칠지 언정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 쉴 때에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길입니다. 우린 전혀 새로운 창발의 세기를 가기 위해서 이 개묘년 새해의 아침을 맞아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는 내면의 다짐을 해보십시다. 독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부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정월 원단에 민간 김택중 배국민 교육혁신 포럼 구문 현주 기자 사코파워에 다우틀룩.